아 왜! 고정! 아 고정! 아 고정! 아이고 감사합니다! 사장님! 개같이 뭐해! 아 나 금방 죽겠다 타죽나 타죽나 타죽나? 죽나? 안돼! 아이씨 눈덩이! 어이구 병 넘어 맞았네 왜왜왜왜 애들 없잖아 아 쟤네도 없잖아 가지말라고 병 짰는데 뜰거 같애 아 나 가지말라고 진거였어? 우리는 들어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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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들어가야돼! 애니비아가 다 받아치겠네 아 레나타 군까지 받아치는게 너무 좋잖아 야 그라가스 작쇼가니지 영겁의 지평이 가니 그치? 작쇼가 낫지 원래는 영겁이래 그 말이 더 슬프다 원래는 영겁이라는 말이 날 너무 슬프게 한다 언젠간 그가 너를 아 레리 모으면 내가 이제 궁우를 퍼뜨리겠구만 지금 딱 각 나오네 레리 모으면 내가 퍼뜨리고 무림프핑이 바바바바바바박 찍히는 그 각이다 유튜브 각 나왔다 준비됐어 렐? 우리가 후반 챔피언이 있어서 그렇구나 아 근데 안싸우면 재미없잖아 아 노잼 그럼 저야돼? 블라디바바 강강 울었다 내가 그래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건만 하하하하 싸우면서 세나만 키워져가지고 하하하하 말을 늦지를 않아 미안해 언니 언니야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깡깡깡깡깡 아 있어봐 어디가 세라핀 누가 핑 찍었잖아 세라핀 핑 찍어서 세라핀한테 갔는데 왜 세라핀 핑 찍어서 세라핀한테 간 것 뿐이야 내가 보이니까 본거지 나는 길을 몰라 몰라 알 수가 없어 깡깡깡깡깡깡깡 아 우리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어휴 시바나가 아주 그냥 분노가 그냥 그래 알아 뭐 알리스타 뭐 어쩌라고 알리스타 못해 뭐 내가 잘하는 걸 지금 기대하는 거야 아니 한두 명씩 못한 애들이 껴있잖아 우리 팀 우리 대전은 그게 나야 그게 나야 바둑바두비두바 너무 들어갔어 너무 들어갔어 너무 들어갔어 신즈드랑 위블린이 나부터 잡을라 그래 나밖에 지금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제일 쉽겠구나 잡는 게 기분 탓이야? 아 기분 탓이야? 아닌데 나부터 보는 것 같은데 우리 AP 너무 깝깝 터진대 아 트위치야 한 번 만났다 야 트위치 펜타 나왔다 야 다이아 승급 축하 브랜드를 너무 믿었어? 아 왜 믿어 왜 날 믿고 그래 야 나 왜 궁이 없냐 이제 궁이 왔네 뭐지? 나 왜 궁이 없었지? 요즘 잡아주면 안 되냐 케일 나 궁대 두 번이나 쓰고 궁까지 썼는데 나도 썼는데 궁이 안 써지는 거야 궁을 6레벨 때 다른 걸 찍었나봐 아 이게 안 닿네 아니 잠깐만 블리츠가 여기 왜 있어 블리츠가 여기 왜 있어 블리츠가 여기 왜 있어 아 비에고가 먹었어? 어? 뭐야 아 왜 또 희망고문이야 한 번만 더 눌러봐 아주 피지컬 진짜 빠르다 아 야골라 야골라 야 나 왜 이 안 찍었냐 지금 보니까 어쩐지 계속 느리더라 이를 한 번도 안 찍었어 내 피드스틱은 정신 집중을 한참 했다가 가는데 고티오들의 정신 집중 시간이 더 빠른 것 같아 느낌이 나만 그렇게 느껴? 미카일이요? 죄송한데 제가 미카일을 쓸 수 있을까요? 제가 미카일 잘 못 쓰는데 내가 뭐마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미카일을 쓸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? 굉장히 그 헛된 꿈입니다 W 쿨 돌 때마다 쓰고 있지 않아요? 지금 제가? W 쿨 마다 쓰고 있지 않았어? 이상하다 쿨 마다 쓰고 있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나 손가락 찍기 되게 바쁜데 이블린이 탱커를 잘 잡는다고? 금시가 초문인데? 을지의 문덕씨 아이 뭐야 아니 그게 그렇게 웃겨? 야 나 지금 큰일 났다 또 잘못 찍었다 지금 알트 알 누른다는 게 알트 E를 누른 거지 뭐 잘못 눌렀지 손가락이 손가락이 바보지 뭐 어떡하겠어 기다려라 7레벨 되면 내가 궁 쓸게 킬 잘 쳐먹어 꼴 꼴 꼴 이제 찍어 이제 찍어 이제 찍어 이제 배웠어 배웠어 아 왜 고정 아 고정 아 고정 아 고정 아시 옆에 고정 아 고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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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이 안 나간다고 아이씨 아 고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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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고정 좀! 고정! 고정! 아! 나 숨었는데 어떻게 알았노? 야! 제형 팀망도 깼고 누이케도 했어! 나 지금 여기서 제일 킬 많이 먹었어 나 19킬까지 이렇게 해본 건 처음이야 아직 안 끝났지? 그치? 아직 안 끝났어? 설레발 치면 안 돼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그니까 제발 끝내줘 이렇게 하고 끝나게 해줘 제발 끝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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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조냐 눌렀는데! 아! 나 조냐 없어 눌렀는데 늦은 거지! 졌네! 에이! 제형 팀망은 이렇게 또 끝나지 않는구만 이거 이렇게 설레발을 필패다! 졌다! 잘했는데! 이거 제빈님이 설레발 쳐서 썼다! 인정! 안녕! 우리 다음주 만나 제발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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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